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촌뜨기 낭독해 드릴게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이미 여러 편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셔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촌뜨기 이태준 장군이는 스무 날 동안 열아홉 밤을 유치장에서 잤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먹은 마음이었건만 경찰서 문밖에 나서고 보니 그 결심은 꿈에 먹었던 마음처럼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젠장 한 이십일 놀고 먹지 않았게? 다리가 허정허정하였다. 그러나 그 허정거림은 속이 비었거나 기운이 탈진한 때문은 아니었다. 긴 장마를 방 안에서 투전이나 낮잠으로 겪고 오래간만에 햇볕에 나서는 때처럼 운동 부족이 일으키는 현기였다. 장군이는 여러 날 만에 묶어보는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면서 서문거리로 올라섰다. 헉, 그새 멀고 다리가 들어와 핫물졌구나. 하면서 면소 앞을 지나려니까 벌써 풀샌 겨봇을 왈가닥거리면서 촌사람 선어시 둘러섰는 게 눈을 끌었다. 그리고 대한냥이면 싸기야 엄청나게 싸주니까 그게 쇳값만 해도 어디라고 하는 소리에 장군이는 발을 멈추고 건너다 보다가 무엇들을 그러나 하는 생각과 또 혹시 자기네 이웃사람들이는 아닌가 하여 그리로 가보았다. 촌사람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둘러서서 하나씩 손에 들고 손톱으로 긁어도 보고 손가락으로 튕겨 소리도 내보는 것은 모두 부엉대가 묻은 주발, 대접, 국자 같은 놋그릇들이었다. 면소의 사환인 듯한 아이는 사려거든 얼른 사고 돈이 없거든 물러서여 딴 사람이나 사게 하고 퉁을 준다. 장군이는 얼른 보아 전에도 두어 번 구경한 적이 있지만 면소에서 내놓은 경매 물건인 것을 짐작하였다. 그, 사실려고 그러슈? 장군이는 면소 사환에의 퉁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발을 그저 손에 받들고 들여다보는 갓쟁이에게 물었다. 글쎄 싸다니까 한 번 사볼까 하오만 하고 갓쟁이는 장군이를 힐끗힐끗 본다. 사려거든 유기전에 가서 새 거를 사슈. 새 거를 못 살 형편이 거들랑 헌 것도 살 생각 마슈. 글쎄 삼곱 아니라 오곱을 주더라도 말이오. 경세 붙이는 사람은 장만할 때 뿐이지 저런 건 다 남의 물건 되기가 쉬운 거요. 언제 집 딸리가 나와서 저렇게 집어다 놓을지 아루? 당신은 세납 안 밀린 게로구려? 하고 장군이가 이죽거리고 먼저 한 걸음 물러서니 그 갓쟁이도 허긴 노형 말도 옳소 하고 들었던 주발을 슬며시 놓고 돌아섰다. 장군이는 자기의 말 한마디에 촌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몹시 통쾌스러웠다. 우쭐렁하여 서문거리를 나서서는 자기의 결심 열 아홉 밤 동안 유치장에서 먹은 결심을 생각해 보면서 신장로를 터벅터벅 걸었다.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떠엎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살림이라야 가진 논밭이 없고 몇 대째인지는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첫 동네라는 안악굴 꼭대기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를 근거로 하고 화전이나 파먹고 숯이나 구워먹고 덫과 함정을 놓아 산짐승이나 잡아먹던 구차한 살림이었다. 그래도 자기 아버지 대회까지는 굶지는 않고 남에게 비럭지는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렇던 것이 언제 누가 임자로 나서 팔아먹었는지 둘레가 백니도 더 될 큰 산을 삼정회사에서 산노라고 나서가지고는 부대를 파지 못한다. 숯을 허가 없이 굽지 못한다. 또 경찰서에서는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덧은 물론이요 꽝창애나 옥루 같은 것도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고 금하였다. 요즘 와서 안악굴 동네는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 봄 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가을엔 멀고 다리나 하고 도토리나 주워다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 그러나 큰 산속 안악굴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장군이네부터도 갑자기 멧돼지나 노루와 같이 초식만은 할 수가 없고 나비나 살모사처럼 삼동한 철을 자고만 베길 수도 없었다. 베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어서였다. 그래서 안악굴 사람들은 관청의 눈이 동뜬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지려면 늘 범죄의 생활자들이었다. 안악굴에서 멧돼지와 노루의 함정을 파놓은 것이 이 장군이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날 하필 사냥을 나왔던 순사부장이 빠진다는 것이 알고 보니 여러 함정 중에 장군이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래서 장군이는 쩔름거리는 순사부장의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경찰서로 들어왔고 경찰서에 들어와선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등 밑에서 알루미늄 벤또에다 쌀밥만 먹고 지내다가 스무 날 만에 집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그 광생이 아냐? 조지프로 친 섬에다 무언지 블루칼이 넣어지고 꾸벅꾸벅 땅만 보고 걸어오던 광생이가 이마를 찌푸리며 눈을 들었다. 어? 오늘이야 나오나? 그래 되게 욕보지 않았어? 욕은커녕 서너 장 동안 막 놀고 먹고 나오네. 근데 그 무언가? 뜬숯이야 뜬숯. 경찰놈에게 경만 치지 않으면 그 속이 되려 편하지 이 짓을 해먹어. 어? 꽤 많이 만들었네 그려. 뜬숯은 허가 없이도 괜찮은가? 아 그럼 뭐 활이 뿔 꺼서 만드는 건데 뭐. 그래 어서 다녀 나오게. 우리 집은 그새 호랭이나 안 물어 갔나 몰라. 징역을 간 줄 알고 자꾸 걱정이시되 빨리 올라가 보게. 장군이는 광생이를 지쳐내 놓고 속으로 경칠껏 정말 호랭이에게나 물려갔으면 지도 좋고 나도 한시름 덜지 하면서 걸었다. 장군이는 경찰서 문 앞에 나설 때와 달리 집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무거웠다. 빌어먹을. 먹을 게 넉넉지 않거든 옆연네나 마음에 들든지. 혼자 소리를 가래침과 함께 길바닥에 뱉어버리면서 장군이는 이제 만났던 광생이의 아내 생각을 했다. 나이도 자기 처보다는 일곱이나 젊고 얼굴이 토실토실한 것이 장날 읍에 가보아도 그런 인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 자기가 장가를 뜰 때는 광생이는 자기보다 나이도 위면서 장가들 가망이 없어서 동네 늙은이들이 광생이는 언제나 말을 다 본 후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늘로만 피해다니던 그였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인물 좋고 나이 어린 색시를 얻었노라고 신이 나서 된대 안된대 말참래를 하고 나서는 꼴이 다 보기 싫었다. 어쩌다가 우물에서 자기 처와 광생이 처가 마주 서 있는 것을 볼 양이면 광생이 처는 날아갈 듯한 주인하시오. 자기 처는 그에게 짓밟힐 하아님 짜리밖에 안 돼 보였다. 그럴 때마다 장군이는 며칠씩 아내와 마을이 없었고 공연한 일에도 투진만 잡으려 들었다. 아무튼 광생이 처가 안아꿀 동네에 들어온 뒤로는 장군인 해외는 점점 새해가 버그러졌다. 그런데다가 살림이 갈수록 꼬였다. 경칠놈의 방아 같으니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나 철뚝을 넘어서 아낙굴 올라가는 길섭에 들면 되담한 방아깐이 하나 있다. 돌각담으로 담만 둘러 쌓고 확도 아직 만들지 않았고 풍채도 없다. 그러나 물받을 자리와 물빠질 보퉁은 다 쬐어놓았고 제법 주머니 방아는 못 되더라도 한참 만에 한 번씩 되빡질하듯이 통방아채 하나만은 확만 파놓으면 데워봐도 좋게 손이 떨어진 것이었다. 장군이는 가을에 이것으로 쌀되나 얻어먹어볼까 하고 여름 내 보퉁을 낸다. 돌각담을 쌓는다. 빚을 마흔 양 가까이 내어가지고 방아채 제목을 사고 목수품을 들이면서 거의 끝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새술막 장풍헌네가 발동기인가 무슨 조화방아인가 하는 걸 사온다고 떠들어들 댔다. 그리고 발동기는 하루 쌀을 몇백말도 찌으니까 새술막에 전에 붙어있던 물방아도 세월이 없으리라 전하였다.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풍헌네는 아들이 서울 가서 발동기를 사오고 풍채를 사오고 그리고는 미리부터 찍는 삭시 물방아보다 적다는 것 아무리 멀어도 저희가 일꾼을 시켜 찌을 것을 가져가고 찌어서는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을 광고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벼 두어섭만 찌으려도 밤늦도록 관솔불을 켜가지고 북새를 떨 때 더디기도 하려니와 까부름새를 모두 곡식임자가 가서 거둘어줘야 되는 물방아로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래서 장군이는 여름내 방아털을 잡느라고 세월만 허비하고 게다가 빛까지 진 것을 중도에 손을 떼고 내던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장군이는 걸음을 멈추고 보또랑 낸 데 물이 고인 것을 한참이나 서서 내려다보았다. 웅덩이라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수면은 거울같이 맑고 고요하여 내려다보는 장군이의 얼굴이 잔주름 하나 없이 비쳤다. 누가 불러보아도 듣지 못할 것처럼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 장군이는 한참 만에 슬그머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손을 더듬더듬하여 커다란 몽우리돌을 하나 집었다.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속에는 잠깐 자기 얼굴을 간지르는 듯 어찌 생각하면 자기를 비웃는 듯 또한 반짝반짝하는 송사리떼가 알른거리고 몰려다녔다. 천버덩 장군이 손에 잡혔던 몽우리돌은 거울같은 물을 깨뜨리고 가을 산기슬개의 정막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의 돌당이 맞고 입이 광주리만큼씩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자기 얼굴의 그림자뿐 송사리떼는 한 마리도 뜨지 않았다. 한 이틀 뒤였다. 울어서 눈이 뻐꾸기 눈처럼 시뻘개진 장군이 처가 그래도 울음을 참느라고 그 장군이가 제일 보기 싫어하던 개발코를 벌룽거리면서 철뚝을 올라섰다. 그 뒤에는 장군이 그 뒤에는 배웅을 나오는 이웃사람 선어시 따라 철뚝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철뚝을 넘어서 조반머리로 해서 큰길로 나오는 것은 장군이 양주 즉 장군이 내외뿐이었다. 그리고는 모두 높직한 철뚝에 떨어져서들 가는 사람의 뒷모양만 봉우제에 가려 안 보이도록 바라보았다. 장군이는 철뚝 위에 만수어머니 석건 광생이 석건을 거의 산모퉁에 가려지려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다보면서 속으로 내길래 그래도 떠나본다 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지내니 암만 기대를 써보렴 몇 해나 더 견디나 하였다. 장군이는 안아꿀에서 영영 나와버린 것이 며칠 전에 유치장에서 나올 때처럼 속이 시원하였다. 그러나 앞에 선 아내의 쿨쩍거리는 꼴을 보며 썩는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뼛속이 저려드는 데가 있었다. 꾹참자 길이 길이 갈라지는 데다. 그냥 큰 길은 장군이가 읍으로 들어갈 길이요. 바른 편으로 갈라지는 지름길은 밤가시로 가는 길인데 그의 아내가 김화 땅인 친정으로 갈 길이다. 읍으로 해서도 가지만은 이렇게 질러가면 심리 하나는 얻기 때문이요. 또 장군이는 이왕 손을 나누는 바엔 어서 아내를 떼어버리고 혼자 갓뜬한 길을 헐헐 달아나고 싶었다. 그래서 장군이는 성황당에 와서 궤나리 부침을 짊어진 채 바윗돌에 걸터 앉았다. 아내도 지척지척 따라와 보퉁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코를 풀더니 안아꿀 쪽을 돌아다 보았다. 장군이는 곰방대에 담배를 붙여 물면서 견눈으로 힐끔 아내를 보고 가서 아무 소리 말고 한 이태에 견뎌 친정도 내 집이더랬지 남의 집인가 농삼 이천이나 벌어 가지면 내 어련히 찾아 안가리 하고 담배를 뻑뻑 빨았다. 아내는 아무 대답은 없고 왈가닥거리는 치맛자락을 뒤집어 눈만 닦았다. 사방은 고요하였다. 담배 한 대가 다 타노라니까 벌에서 별을 베어 싣고 나오는 소바리가 하나 지나갔고 그리고는 까마귀가 어디선지 날아와서 성황당 가래나무 삭정에 앉더니 깍깍 짖었다. 장군이는 침을 뱉고 곰방대 통을 털었다. 어서 가 밤가시 앞으로 질러서 그까짓 한 이태 잠깐이지 뭐 아나꼴 구석에서 굶절이는 데다 대가 아내는 좀처럼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까마귀가 또 깍깍 짖었다. 장군이는 일어나서 돌팔매를 쳐 까마귀를 날렸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나는 읍길로 들어갈 테야 어서 먼저 일어나 심리도 못 걸어서 열나절씩 쉬기만 할까 아내는 그냥 앉아서 쿨쩍거리기만 하였다. 장군이는 지난밤 집에서 하듯 또 소리를 버럭질렀다. 되지 못하게끔 채 누군 하고 싶어하는 노릇으로 안하베 장군이 저는 눈을 슴벅거리고 일어서고 말았다. 보퉁이를 다시 집어 이고 비죽거리며 돌아섰다. 한참 가다 두어 번 돌아보았으나 장군이는 마주 보지 않은 채 하려 눈으로는 보면서도 얼굴은 다른 데로 돌렸다. 그리고 장군이도 아내 그림자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고 말 적에는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코 허리가 시큰거렸다. 그리고 목줄 대기에선 울음을 참느라고 지르륵하는 소리까지 났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닫고 다시 곰방대를 꺼내 물었다. 희연한 대를 서너 모금에 다 태워버리고 저도 한 번 안하쿨 쪽 큰 산을 바라보면서 일어섰다. 횡억해 성황당 언덕을 올라섰다. 벌에는 군데군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장군이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은 이제 겨우 큰길에서 떨어져 방충머리를 돌아가고 있는 아내의 그림자였다. 장군이는 발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다. 바라보고 섰노라니까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돌아다 본 듯이 아내 그림자도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박혀 있었다. 장군이는 또 성이 버럭나서 옆에 있기나 한 것처럼 가 어서 하고 손짓을 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손짓을 알아챈 듯 그제야 다시 움직였다. 읍길과 밤가시길은 갈라져가지고도 한 오리 동안은 평행하는 길이다. 그래서 장군이 눈에는 아내 그림자가 조밭에 가리웠다가 혹은 수수밭에 가리웠다가 가끔 다시 나타나곤 하였다. 어떤 때는 까맣게 멀리 보였다가도 어떤 때는 뜻밖의 소리를 지르면 알아들을 만치 가까이서도 나타났다.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아내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장군이는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읍에까지 같이 갈걸. 장군이는 아내에게 떡이나 사 먹여서 보내고 싶었다. 친정으로 가라는 바람에 이틀이나 곡기를 하지 않은 아내가 시장도 하려니와 작년 겨울에 별로 2차 떡 말을 내던 것이 생각났다. 큰 고개가 점점 바투 다가들었다. 큰 고개만 넘으면 보이는데요. 밤가시길과는 아주 산하나 막혀버리는데였다. 장군이는 발도둠을 하면서 밤가시길을 바라보았다. 히끗 나붓겼던 아내 그림자는 길이 낮은 때문인지 또 폭 가라앉았다. 장군이는 미리 우뚝한 돌각담 위로 뛰어올라가서 아내의 그림자가 다시 솟아오르기를 기다려가지고 여보 저 여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도 남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건너다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내 걸음을 머물렀다. 장군이는 또 소리를 질렀다. 이리 좀 와 이리 좀 하고 이번에는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인데 마침 논에서 벼베던 사람이 일어서 이 광경을 보더니 중간에서 소리를 질러 말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밭 살피로 나오라고 길까지 가르쳐주는 모양이었다. 장군이는 아내가 오는 동안 돌각담에 앉아 또 곰방대를 내어물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든 지전 한 장과 각전으로 이원이 채 못되는 돈을 더듬어 보았다. 떡은 그만두고 바로 돈으로 한 된양 더 줄까 열량 이나 채워가지고 가게. 장군이처는 혹시 친정으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어디로든지 같이 가자거나 할까 해서 붉은 눈이 남아 새로운 광채에 번득이며 허위의 단침으로 논뚝과 밭고랑을 달려왔다. 점심이나 읍에서 사 먹고 가라고 불렀어. 아내는 다시 낭망하는 듯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코만 벌룽거렸다. 장군이는 읍에 들어서자 떡전거리로 갔다. 2차 떡을 두 냥어치를 사서 한 목판 수북이에 담아놓고 아내를 먹이면서 저도 몇 개 집어먹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눈만 슴벅거리고 팥고물만 묻히고 주물럭거리기만 하더니 두 개째부터 김치국을 마셔가면서 넓적넓적 배에 물었다. 장군이는 떡장세에게 떡값을 치르고는 또 십전짜리 다섯잎을 꺼냈다. 이거 받아. 열량이나 채워가지고 가.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장군이는 자꾸 손을 내미는데 아내는 받지 않고 돌아섰다. 장군이는 또 소리를 꽥 찔렀다. 받아. 아내는 할 수 없이 받아서 또 치맛끈에 옹매었다. 이 길로만 사문 내려가. 그런 큰 길이 되니까. 큰 길로만 잡고 가면 알지 뭐. 아내는 눈물에 흐린 눈으로 남편을 돌아보느라고 몇 번이나 남과 부딪히면서 아래 장거리로 타박타박 내려갔다. 장군이는 멍청하니 큰 길 가운데 서서 아내 뒷모양만 바라보았다. 아내 그림자가 거의 2층짓 모퉁이로 사라지려 할 때였다. 무엇인지 갑자기 허리가 다 시큰하도록 볼기 짝개를 들이받았다. 쓰러질 뻔하면서 두어걸음 불러나 얼굴을 돌리니 얼굴에는 대뜸 불이 번쩍하는 따귀가 올라왔다. 그리고 뺨을 때린 손길과 같이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야 이 자식아 왜 큰 길에 떡 막아서서 종을 울려도 안 비켜나 촌뜨기 녀석 같으니. 무슨 관청에 급사인 듯 양복 쨍 이었지만 노상 어린애 였다. 그는 자전거 자전거 앞바퀴를 들고 한 번 굴려보더니 장군이가 탄할 사이도 없이 남실 자전거 위에 올라앉아 달아났다. 장군이는 멀거니 한옆으로 나서서 눈으로만 그 뒤를 쫓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내리막길이라 자전거는 번개같이 달아났거리와 걸어간 아내의 그림자도 벌써 사라진지는 오래였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촌뜨기 였습니다. 재미있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역시 이태준 작가의 꽃나무는 심어놓고 그리고 밤길 이 두 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준 작가의 작품 가운데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손거부 달밤 두 편 더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무척 수작들이 많은데 저희 채널에 이미 여러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이태준 작가 뿐이 아니라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한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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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